안녕하세요 챔프 챔프 10초 남았어요 뭐할까요 어디 라인 정글 하고싶은거 하세요 하고싶은거 문도 문도로 운영합시다 운영 네 문도 정글? 네 아니 아니 탑 탑이요? 네 정글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문도 정글이요? 네 문도 정글도 되나? 탑은 좀 정글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못드렸네요 반갑습니다 새로 3교시 선생님 롤챔 본선을 두번이나 나가셨다고요? 네 두번 나갔어요 네 누구시지? 잘하시네 지금은 잘하진 않고 네 게임을 오랫동안해서 아 얼마나 안했는데요 자기소개에 살짝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네 저 아이디 엘프를 쓰고 있고요 엘프? 네 롤챔은 옛날에 로망으로 한번 나가고 아 로망팀? 네 앤비팀으로 한번 나갔었어요 엘프 엘프? 엘프고신 들어봤는데 옛날에 본거같은데? 시청자대전같은데? 아닌가? 옛날에? 저 엄청 옛날에 풍원장님 인벤에서 롤 처음 나왔을때 인벤에서 뭐 할때 했었어요 아 그때에 아 진짜 챔스리거가 어떻게 갈까요? 저기 특성? 특성이랑 룬이요 특성이요? 어 특성 너무 급하게 해서 룬은 그 뭐뭐 있나요 룬이? 웬만한거 다 있어요 공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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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붙은거 공속에 아무거나 붙은거 이속 공속 방어 고정마법 특성은 뭘로 갈까요? 특성은 21구 아니면 921 921 하죠 921 늦어서 시바나걸로 갈게요 공격 저기 마간 찍어야되죠? 그 어 공격에 도살자 그 시칼이랑 네 아니 공속이랑 분노 4개 시칼 약정 아니 아무렇게 했지 아무렇게 분노가 뭐지? 그 방어에 네 그 미니언한테 데미지 덜 받는거 찍으시구요 방어에 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갈게요 죄송해요 아 안무 묶게 있다 안무 묶게 안무 묶게 좀 정글인데 이거 아프리카로 봐야되요 아 맞다 화면 공인시켜드릴게요 시작하면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시작해서 눈특성이 대충 가야겠네 어차피 운영이나 이런거 가르쳐 드리면 되니까 요즘에 롤 잘 안하세요? 요새요 요새 하루에 한판 그냥 안할때도 있고 하루에 한판 두판 그정도 밖에 안해요 아 그래요 왜요? 뭐하세요? 그러면 다른게임? 백수에요 백수 아 게임은 안하고? 네 백수가 게임을 해야지 뭘해 그러면 재미없잖아 심심하잖아 그저 요새 많이 심심해요 백수인데 그냥 게임을 하죠 아니 롤이 재미없어서 요새 아 롤이 너무 지겨워서 하긴 롤 말고 할게 없다 롤 말고 할게 요새 히오스 재미있게 하고있어요 그래서 아 히오스 어때요 그게임? 히오스 재미있어요 아 재미있어요? 하다 말았는데 약간 롤에 해탈하신거 같애 제가 저를 딱 보시면 문제점이 뭡니까? 아 문제요? 많죠 네 많긴 많은데 스킬 일단 찍지 마시고 네 아 이거 스카이프로 보면 되나요? 네 스카이프로 이제 공이 들였어요 오 좀 약간 약간 끊기긴 하는데 그래도 아프리카보다 더 빨리 나올거에요 적 조합 좀 봐주세요 적 조합은 직스 코르키 카사스 워익 워익의 정글 앞에 구시 앞으로 쭉 가세요 앞으로 삼거리 쪽으로 가야되다 여기 아래로 쭉 내려가시고 네 여기 앞에 와드 봐보세요 앞에 부시 어디 앞에 부시 이쪽 바로 앞에 부시 그 하나만 있는 어디? 죄송해요 진짜 혹시 A 있으신가요? 네? A는 없으시죠? 네 없어요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해 아들한테 처음 롤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면 속이 편합니다 네 처음하는거야 오늘 첫판이야 정글로 이게 원래 말로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네 화면이 다 다르고 그쵸 되게 어려워요 아까도 한 분 되게 어렵다고 애를 때려도 되냐고? 그러면 안 되지 신고하지 방송을 뭐 자주 보세요? 네 방송 저 옛날부터 통관냥님 와우 할때부터 봤어요 제가 와우 자주 했어 아 와우저구나 롤은 안하시는데 롤방송을 보네 누워서 통관냥님 방송 보면서 자는게 하루의 낚시예요 하루의 낚이예요 하루의 낚이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스물둘이예요 스물둘 되게 어리구마 되게 어리네 군대 가야되요 아 군대 날짜 나왔어요? 세상에 의욕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아 저요? 네 뭐 찍을까요? W 찍으세요 빨리 W 이렇게 좀 쿠션 드시고 힘들어 사람이 힘들어해요 뭐 쿠션 드세요 나쁜 일 있는 거 아니지 문도 정글은 처음 해보네 Q 찍으세요 유럽대 Q 괜찮은데 저기 워익이니까 네 스탑해줘고 잡으러 갈까요? 카셔스 아냐 유령 드세요 유령 못잡아요 유령이요? 네 포션 드시고 유령 다 먹어요? 유령? 네 Q는 큰 거 맞추시고 모 이길 어제 카정은 안 오거든요 네 이렇게 빨리 빨리 정글 되는 게 좋아요 음 포션 계속 드세요 포셔드 계속 먹고 어! 어 볼렁으로 가세요. 스마 쓰시고. 위에 가면서 이것도 먹었구나. 아니 참, 풍얼형님은 게임을 할 때마다 당황스럽게 만드네요. 늑대 먹으러 갈까요? 늑대 먹으러 가세요. 미드 한 번 봐주세요. 체력. 어, 바텀 잡았네. 카사스 서포트인가봐. 얘 지금 레드가 없어서. 네. 그냥 계속 정글 들으면 돼요. 정글 들 때 W랑 Q랑 어떻게 싸야 돼요, 몹한테? W를 계속 키고. 지금 어, 이 Q. Q 찍으세요, Q. Q. 어디 갈까요? 저기 큰 유령. 아니다, 그냥 작은 유령 가자. 작은 유령. 네. 저 큰 유령 먹으려고 Q 두 개 찍은 건데. 이제 집 가시고요. 생각보다 정글이 잘 되는데? 이거 지금 저거 한 번. 아, 그냥 집 가. 뭐 갈까요? 가시가복 아니면? 아니, 어, 가시가복 가시고. 네.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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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세 개에. 핑화 하나. 포션 세 개에 핑화 하나. 네. 그리고 정글. 저기 골렘 쪽으로 골렘. 골렘골렘. 어, 이기나? 팀워? 팀워! 이겼다. 굿. 좋은데 분위기? 근데 벌써 핑화를 사도 되나? 네. 이게 핑화가 안 지워져가지고. 안전한 위치에 계속 깔아두면서. 네. 적 지금 모익도 RPG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그냥 시야 확보용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소가 쓰시고. 더블 끄세요. 네. 핑화는 그럼 어디, 어디다 박아요? 핑화를 그. 유령. 작은 유령 드시고. 네. 삼거리. 쪽에. 아니 삼거리 쪽이 아니라. 저 옆에 부시 쪽에. 포션 드세요. 포션은 계속 드세요. 2 찍으시고. 음. 여기 앞에 핑화 찍으세요. 여기 앞에. 옆에 옆에 옆에. 아니 그쪽. 뒤쪽 뒤쪽. 여기? 네. 오케이. 오케이. 늑대 드시고. 내 늑대. 적 리븐이. 음. 일단 늑대 드세요. 네. 어이게 제가 보기엔 같이 파밍하고 있는 것 같네요. 스마 여기서 쓰지 마시고. 어? 아 죄송해요. 포션. 아니 괜찮아요. 포션 드세요. 포션. 찍스 체력 좀 한번 봐주세요. 저 체력 없네요. 그쪽으로 한번 가세요. 이쪽 돌아서. 이쪽 밑으로? 네. 어. 워익이다. 네. 워익 쪽으로 붙으세요. 간다고 큰 찍으시고. 워익 큐. W 끄세요. 뒤로 빼시고 빼시고. 포션 드시고. 포션. 돌아서. 저희 유령 쪽으로. 정유령 쪽으로. 저. 아니다. 우리 팀 유령 드세요. 아. 우리 팀 유령. 네. 오케이. 내가 위치를 왼쪽 오른쪽 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잠시 잠시 잠시. 저거 어휘 모면 같이 잡아. 같이. Z불러서. W 끄시고. 어어어. 뒤로 빼면서 큐. 뒤로 빼면서 큐. 오케이. 오. 끊긴다. 으악 ze Evнач. 워크샵 보내버린다. 아왁А Hooitti. 톡 timeframe. kt. 네, 아 가지 않았습니다. 점멸 쓸걸, 아 반응이 안되네. 뭔가 했어, 빵태원 궁인가 했어. 이번에 신발이랑 포션 이제 탐지기로 바꾸세요. 포션 두개. 다들 두개 사는거구나. 여기 레드, 레드 드세요. 레드. 정중함 맞았나봐. 오오오. 저희도 굿. 5대3 나쁘지 않네요. 탑승만 잘하면 되겠는데? 주 포지션은 어디로 가세요? 저요, 미드요. 아, 미드를 잘하세요? 옛날부터 미드를 해서 여러가지 다해요, 저는. 이게 정글 돌 때, 저 레드 쪽으로 붙어서 Q를 던져야 레드가, 아니 Q가 시칼이. 너블 찍으세요. 블루 드리고. 블루 하나 먹고. 이게 시칼이 체력 비례 데미지라 체력이 큰 몹한테 써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블루나 레드한테 쓰는게 좋아요. 블루나 레드한테 안으로 붙어서 블루나 언제나 Volvo 렙이 걸리네. 네. 좀 걸릴거예요. 네. 약간 예측하셔서 하셔야 돼요. 되게 어렵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었고. 계속 정글 두면 됩니까? 네. 정글 둬세요. 정글 되게 쉬워. 선생님들한테 들으면서 하면. 쉬워요. 정글이 이게. 정글은 따로 개인기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 네. 솔직히 어떻게 도느냐에 초반에 그냥 정글을 어떻게 도느냐가 좀 중요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돼. 뱅 타이밍 이런 거. 혼자서 하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배울때는 정글이 좋네요. 집에 갈까요? 집에 가세요. 워익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템은 그거 사시고. 뭐요? 업글. 점화석에 포션. 포션 두 개? 세 개 사세요. 세 개. 아 이번엔 좀 썼네요. 돈이 많이 남아서. 아 이게 생각보다 문 돌아서 정글도 때 체력이 많이 나네요. 풍얼냥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체력이 많이 다르죠 이거? 풍얼냥님 뭔가. 제가 동글 그러면 애들이 무시해서 더 세게 때리나봐. 이거 늑대 먹을게요. 네.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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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큰. 잘 쓰셨어요? 아 죄송해요. 스마 아뇨 괜찮아 괜찮아. W 하나 더 찍으세요. W 어 이거 탑이 힘든데? 바텀은 괜찮아요. 탑 킬이 몇이죠? 저 탑 라인 드시러 가세요. 라인. 4킬이요. 4킬 1데스. 괴물되겠는데 리본? 저 리본 궁 썼나요 혹시? 저 리본 궁 썼나요 혹시? 그냥 안쪽에 안쪽에서 미니언만 드세요. 시레스만. 네. 왈스 아뇨. 다 드시고. 됐어 맛있다. 잡골 갈까요? 잡골 네. 바텀 쪽에 싸움 일어났는데. 잡골 드시고. 오오오 나이스 저분들 킥뷰 드려야될거같은데 안돼 그러면 킥뷰 남아나지가 않아요 아 죽었네 궁 쓸까요? 네 쓰세요 미드 드세요 미드 라인은 큐 찍으시고 큐 마스터 할거에요 W 3렙만 간건가요? 네 물약 왜 안먹냐고? 선생님이 먹으라는 얘기 안해서 얘기하면 먹을게 물약 드세요 먹어요? W 써서 안으로 아 아니다 직쌌다 뒤쪽을 좀 떼면서 큐로 드시고 늑대로 가세요 늑대로 시모가 레벨이 어떻게 되죠 리븐이랑 티모가 9레벨 아 7레벨 리븐이 8 리븐이 10렙 됐네요 탑은 버리죠 그냥 스마 쓸까요? 저 아래쪽 큰유령에서 쓰세요 네 큰유령 큰유령은 W 안 쓰고 먹어도 되는건가? 어차피 집 갈거니까 집 갈거니까 찍어먹으세요 집 가시고 비슷하네요 탑이 왕 있는데 다른 라인은 괜찮아서 고대 골렘 맞죠? 네 그리고 왓 왓 왓 하나에 포션 사시고 왓 하나에 포션 두개 그 참가보드 하나 사세요 참가보드 레드 레드 여깄네 워익 워익 워익보다 레벨이 훨씬 높거든요 라인 맞게 넘어서 저 레드쪽에 지금 가고있는거 같아요 우리 유령이나 유령쪽이나 레드쪽에 있어요 레드레드레드 스마 잘쓰시고 네 아직 쓰시 마세요 저 체력 보세요 체력 미시해졌네 네 나이스 뒤쪽에 워익 따라와요 옆쪽에 그냥 저 쭉 가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아드 박으세요 잡을까요? 공키고 좀 쓰세요 공키세요 좀 빼시고 좀 빼시고 뒤에서 시칼만 시칼만 던지면서 제이드가 잡게 해요 시칼만 맞혀요 뒤에선 해주세요 체력좀 차면 따라가시고 지 이 axes 마난 없어요 따라가요 미군 내려오면 바로 빼주세 미드에 지금 멋져줘 아 아깝다 아 카소스가 와서 빼라고 했구나 제즈가 아 아 아깝다 잡았어도 될거 같은데 아 티모가 둘다 잡나요? 오 티모 잡았어 잡았어 오오 티모 데미지 진짜 안나와 빼 빼 빼 큐맞으면 궁맞고 죽어 오 저거 오 오 딱히 피하는 무빙이 아닌데? 호경형이신가? 뭐야 패기 돈데 리브론다 리븐 티모가 딱히 피하는 무빙이 아닌데 피했어 대박 이게 좀 시청자중에 같은팀되면 저런거 하는 분 계시는거 뭐야? 뭐죠? 아니요 여기 실버라서 그래요 여기 실버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블루 블루 그리고 아 블루 뭐 혼자 먹네요 미드 드세요 미드 네 좀만 미세를 욕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씩 먹는 듯이 제드가 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어디 갈까요? 아래쪽 아래 뭐 저 제드랑 같이 다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갔겠는데 저 3거리에 그 탐지기 쓰시고 있나 아 탐지기 쿨이에요 그래요? 제드가 잡았죠 오케이 미스 이거 라인 미세하고 용 드세요 용 용 용 용 먹으러 가자 아래쪽 아래쪽 보자 지금 베인 베인 뭐 싸우고 있는데 잡으세요 딜 살짝 빼시고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다 살았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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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붙어요 붙어 칫 잘 맞추세요 오케이 뒤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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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 빼 다행이다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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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같이 클린하구만 다음템 뭐갈까요? 다음템은 그 자벨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벨 탑 쪽으로 가죠 아 탑 주웠네 자벨 잡골 잡골 큰일났네요 천상계는 어떤가요? 다 말도 말만 되는짓만 하나요? 그죠 아 그래요? 이제 말안해둔 다 알죠 서로 아이고 몸네 리부니 6킬 탑 먹을까요? 아니야 티모 주세요 이상하니까 정이 좀 있으시니? 저봐요 저거 지금 가고있는 핑 찍는거 봐요 저거 먹으면 탈주할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할래 어떻게 할까요 이제 베인쪽 봐주세요 베인이 좀 잘하는데? 저 적 그 적유령있죠 적유령쪽에 부시에 탐지기 한번 쓰세요 어 리부니있다 응큐 아 이게 안맞네 아 궁은 좀 이거 낭비해요 뒷송합니다 일단 따라는 가세요 이거 다 죽을수도 있겠는데 좀 뒤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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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계속 리부 때리세요 오케이 리부 무리함 잘 껐다고 무리하긴 아 제드 티모 계속 타면 밀라 그러고 네 블리츠집 가지말라 그러고 해보세요 백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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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네 아 가버렸어 여기 포건형님 채팅으로 하다가는 한세일 걸리니까 그냥 백핑 막 찍으세요 백핑 백핑 찍으면 가라는 얘기 아닌가? 가지말라 아 가지말라구 저쪽에 네 직스 지금 여기있지롱 나 여기있지롱 제드가 왜 안오죠 불렀는데 아 안온다 제드가 아 제드가 왔어야 되는데요 재드 pois 굼굼굼굼굼굼 오케이 0x5 미드 안되구요 미드에 지금 리븐올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안오는데들 저 혼자 3명이서 미스 있을거에요 아 카샤씨도 잡았네 어 설마 나? 그거 안돼 잡겠는데 혼자? 자주세요 바텀 베인이 먹으러 가나?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딜 꽤 나온다 골렘만 갔는데도 그 망령의 두건 사신 다음에 닌자 탑이 사세요 닌자의 신발 아 이거지 닌자 신발 돈이 모자라는데요 핑왕 하나 사세요 핑왕 어? 어디로 갈까요 레드? 네 레드 드시고 아쉽다 지금 티모도 죽었죠 티모 레드 드시고 탑 미스요 탑 아니다 티모는 탑 그냥 주죠 어차피 저거는 천천히 크면서 버전만 깔면 그런거 나중에 행을 하니까 네 핑왕을 아까 그 어 이 앞에 네 이 앞쪽 붓있죠 앞쪽 바로 옆에 오른쪽을 아니 그 뒤뒤뒤뒤뒤뒤뒤뒤뒤 어디? 우리 기지 우리 기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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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거기쪽 오케이 오케이 저기다 왜 박는 거죠? 지금 저기에 저희가 리븐이 쎄고 1차 타워가 다 밀려서 저희 문도에 위치가 걸리면 좀 위험해요 정글루다가 진짜 저기 있네 하드 쏜다 궁은 천천히 쓰세요 당시 말만 Jazz 뒤로 x9 계속 맞추고 Q는 계속 맞추게 돼요 뭐해 블리츠 뭐하죠? 하트Um 아 탑두세요 타 가고 싶은데 가세요 지금 포기하신거 아니죠 선생님 선생님 저 강등입니다 안됩니다 미드.. 미드는요 미드 막으러 가야겠다 선생님 포기하면 안돼요 약간 포기한 듯한 느낌인데 탑에 천천히 뒤로 더블 끄시고 휴만 아 좋냐 빼세요 빼세요 리븐한테 Q 맞춰주세요 타셨어요 그쪽으로 앞으로 쭉 가세요 뒤쪽으로 뒤쪽 뒤쪽 앞으로 쭉 가시고 꽁꽁꽁 쓰세요 뒤에서 계속 맞추세요 리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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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주세요 빼셔야 될지 이게 계속 끊겨가지고 안보이네 천천히 저거 들어오면 리븐 드로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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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스 아 안되겠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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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시고 스킬 피하시면서 스마스세요 가지마요 가지마 Q 맞았다 팀은 오는데 이쪽으로 라인 드세요 라인 진짜 짜고 하지마세요 스카이포 화면 공기가 좀 끊겨서 한타 때 잘 안보여요 정글 정글 드세요 정글 드세요 이게 중요한게 정글 돌 때 요새는 정글이 정글템 중에 저 아래 스마이트 81 아이콘 뜨는거 보이시죠 네 저게 골드를 추가로 더 주는거에요 네 저게 최대 80까지 차는데 저거를 계속 꾸준히 소비시켜주면은 템이 잘 나와요 정글도 네 다음템 뭐 가죠 민자의 신발 사시고 민자의 신발 어 그 저마석 저마석 저마석이랑 와드 하나 와드 두개 와드 두개 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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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 잡겠는데 저 잡았어요 뒤에 리븐 따라오거든요 리븐이 좀 멀긴 한데 만약 리븐 오면 저 티모 좀 위험해요 지금 하나 둘 셋 그리고 티모 좀 봐주세요 이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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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모 죽겠는데요 그냥 뭐하네요 미드 미드 베인 미드 베인 저 스마스시고 핑거에 스마스 쓰시고 더블 찍어요 이 찍어요 더블 찍으세요 더블 그리고 더블유는 계속 키고 다니면 체력관리가 안되요 네 이게 미니언 먹을때는 그래도 조금씩만 켜지고 계속 끄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되요 오케이 아깝다 저 왼쪽에 어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시카 시카 계속 이렇게 포킹하면 돼요 시카로 카이팅 잘하면 일것 같은데 절 만하면 아직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티모가 버섯을 잘 깔아야 돼요 저 바통 베인이 먹으러 갈거고 네 정글를 드세요 좀 음 티모 저거 잘릴 것 같은데 저러면 안되는데 뒤쪽으로 들어가세요. 뒤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저희 미드 어어 밀린다 아니 아직 시간 있어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어어 밀릴 것 같은데 천천히 가서 틈만 마셔주죠 카사스 워이 쪽으로 리본 괜찮네 뒤쪽에 지금 뭐가 있거든요 오케이 지금 들어가시고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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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리본 뒤로 플래시 엮기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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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본 아아 아 이게 우리 팀 저 딜러들이 티모랑 베인이 뒤쪽에서 들어가서 딜을 해가지고 제발 안돼 강둥아 안돼 이게 해야된단 말이야 비사진 아는데 비사진 갈까요 네 그거 사세요 안돼 제발 강둥말을 470원 남았어요 뭐 살거 없어요? 네 풍원형님 실버 3 되시면 롤 안하시나요? 아 롤 하긴 하는데 이제 골드는 포기하고 질게임으로 하고 옛날처럼 많이는 안하죠 이거 이겨야겠네 네 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앞두시고 지금 바론 쪽에 와드 하나 아래쪽 그 앞쪽에 탐지기 한번 쓰시고 여기 그 앞쪽에 와드 하나 하세요 네 오케이 유령 드시고 정글로 라인이랑 비슷하게 먹었어 라인이랑 비슷할 수 있을까 이거 문도할 때 Q를 어 Q를 어 계속 안쓰고 네 제 너무 の 隻 같이 뭉쳐 다녀야 하는데 뭉치질 않네 천 이대건 남았어요 티모야 안돼 뭐撒까요 어 brought back 난 중에 패스 및 조카 잡았 disagree 보λ 돌아와서 되겠는데? 쟤가 던지는데 또? 아 뭐야? 저거 저거 끌면 안 돼 끌면 다 저거 했다 어 베인 죽었다 제발 아 나이스 이렇게 잡았다 나이스 어? 리븐 잡았어 잡았어 코냥 리븐 봐줘 리븐 사내 정책 강행한다 아론? 아론가요? 저 누구누구 죽었어요? 저 직스랑 리븐 빼고 다 죽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애들 벌써 가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바론구 바론구 직스부터 바텀 직스 바텀이네요 빨리 가요 빨리 벌써 잘되있으니까 숨만 잘 쓰시고 이거 빨리 몸빵하세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으로 아니다 800원 이제 뒤로 음 그쪽에 앞쪽에 탐지기 한번 해주세요 으어어 리본 따라가요 나 지금 궁 써요 지금 뒤쪽에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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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저 카사스 카사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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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사스 간다고 찍어줘요 카사스 잡아야 잡아 따라갈 수 있어요 저거 잡았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어 우리 쟤들 미드 타고 리드 포탈 밀면 될 것 같아요 이분 안 죽었죠 아까 한번 정비하는 것도 좋아요 정비해요 정비 리본 리본 저기있고 란두인 나왔어요 제주가 세력관리가 잘 됐으면 같이 있었는데 란두인 와드 두개 살까요? 핑왕 하나 사세요 와드 하나 되돌리게 하시고 핑왕 란두인 정글 좀 드세요 정글 같이 바텀 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T모드 오라고 그러고 바텀 올고 할만해 할만해 저거 끊어요 블리츠 블리츠 뭐해 가만히 서있어 졸린가봐 위쪽에 와드 오 깜짝이야 계속 밀어요 바텀 네 위쪽으로 가세요 좀 위쪽으로 옆에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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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나이스 지금 이거 간바 개인이 체력이 없네 어 탄미네 카자스가 그냥 이거 다이브하면 될 것 같아요 3대5거든요 궁 쓰지 마시고 Q 조금씩 맞춘 다음에 워이게나 리븐 위주로 그냥 이거 타워 밀어요 타워 타워 밀어요 타워 타워 그냥 타워 타워 맞아 이놈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벅세기 퀴 한 번씩 날리시고 Q는 코르트 퀴 위주로 이게 이게 공을 성공을 쓰지 마시고 궁이 현재 체력 리븐한테 Q Q 쓰면서 뺐어요 카이팅아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쭉쭉쭉 전멸? 업제기 업제기 안 돼 안 돼 안 돼 개인아 안 돼 안 돼 안 돼 끝나면. 달려드시고. 오케이. 밀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공, 공킬까요? 아직 키지 마시고. 저 미드, 미드, 미드. 여기 밀게 더 있습니다. 오케이 카소스, 카소스 큐 잘 맞추시고. 카소스 잡고 빼세요. 용, 용 드세요, 용. 크, 님 잘 가르치는 것 같음. 시크한 선생님인데? 약간 수학 쪽? 수학 쪽이나 생물 쪽 같은데. 잘 가르치는 것 같애. 여기 핑어 하나 박으시고. 아까 그 황 선생이랑, 어? 무슨 선생? 엘프 선생? 엘 선생. 자네 운에 담당하면 될 것 같다. 두 명이서 날 가르치는 거지. 아, 두 명 화면 보면 되나? 뭐 잘하는 여성분 아시는 분은 없애? 아, 잘하는 여성분이요? 네. 제 여자친구도 롤하는데, 옛날에 잘했어요. 요새는 회사 다니느라 좀 시들한데. 여자친구 있어요? 네. 어쩐지 시크하더라 목소리가. 뭔가 갈구하는 느낌이 아냐. 하하. 가질게 다 있구나. 저거 공맞고 줬나? 줬나? 맞다. 카즈에서 공도 썼네. 이 앞쪽에, 그 라인에, 그냥 와드 하나 박으세요. 빼시고. 물리면 큰일나요. 오, 개인 물린다. 집에 갔다올까요? 2500원이나 있는데? 네. 정비하자고, 백핀 찍어. 백핀. 백핀. 어디서 할까요? 어... 템이, 추천템 같은 거, 뭐 남았나 봐주세요. 추천템? 군단의 방패, 오모으그나 뭐. 저기 뭐가 세죠 지금? 아, 그거 태양복권망포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오모으그 가세요. 오모으그 그냥. 오모으그 가도 되겠다. 핑합하시고. 그리고 탐지기 업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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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다. 왜 저래 왜 저래. 죽었어요. 신발은 뭐 사요? 신발은 그냥 나중에, 민병대 사시면 돼요. 어? 지금 바론 얼마나 맞죠? 탭 한번 눌러봐야지. 바론 45초. 지금 저걸 이분 쫓으면서, 쫓이세요 저거. 저거 잡아. 아, 못잡아. 제드북. 미드. 저거, 코르케한테 직스요? 아, 그거 잡으시고, 잡으시고. 잡으시고 직스. 아, 죄송해요. 잡았다. 바론, 바론. 안되나? 우리 둘 죽어서. 게인이 없네. 아, 그게 안맞네. 잘 컸네, 내가. 이게 계속, 그 추운 라인에, 모민간 라인이나, 그런 빛 라인 있죠? 네. 그 라인 모인 거를, 한번씩 먹어주는게, 굉장히 도움돼요. 여기서 계속 농성 할까요? 아뇨아뇨. 의미없어요. 그 라인 모인 거를, 저, 지금 위에 카소스 있거든요. 저거, 우리 팀 정비하라고 그러고. 뒤로 빼시고. 저 정글 드세요, 정글 좀. 지금 돈 좀 더 모아야 돼요, 계속. 네. 바론도 나왔고. 그 저 80번 버프를, 네. 그 정글 땐, 그 버프를 계속 사용하는게 좋아요. 1,400. 카소스가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 위쪽으로 한번 달려보시고. 저 부시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위쪽 부시. 갔네. 바론. 바론조심. 오모그 나왔어요. 네. 오케이. 얘는 용 간다. 집 갔다오세요. 용 지금 의미없어요. 마드? 네. 마드 하나 샀어요. 딸기 그거 밖에 없어요. 4,700 됐어. 대박. 이게 궁을 계속, 궁 제가 말할 때 있어요. 말할 때. 네.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금방 달더라구요. 이게 궁이 현재 체력 대비, 비례해서, 네. 나가는거라서, 풀핏에 쓰면 굉장히 많이 달아요. 궁이 체력이. 그래서 한, 반? 반 정도 더 아래로 달았을 때 쓰는게 좋아요. 그것도 탕하고 바까면서. 초록색 땡겼어. 리븐 리븐쪽으로 붙으시고, 그냥 계속 쭉 따라가세요. 워이 워이. 카사스 봇이에요. 이거 끝나요. 잘하면 끝나요. 돌아보면. 그리고 직스한테 붙어. 직스. 궁 쓰셔. 리븐 리븐 치시고. 승 powered. 자, 난 뒤에 있는 있는데 자꾸 까맣. 야 못 맞고 뛰러. 얘들아. 직스. 플래시 플래시. 난 뒤에. 따라가, 따라가. 이거 중요할 때 안 맞아. 까쏘야 됐대 저거. 카사스 때문에. 아, 방금 끝날 수 있는 게임이였는데. 아쉽다. 카소스 따라가세요 블리치보고 오라그러고 간다그러고 도움 그거 해주세요 아 탈탈탔다 이쪽으로 탈탔어요 아 저 녀석이 정글됐어요 정글 아 지금 지금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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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바론 간다 저 그 탭 눌러서 아 지금 안가거든요 저거 정글 조금씩 드세요 위쪽에서 저거 저거 카소스 위쪽 카소스 카소스 위쪽으로 위쪽으로 3거리쪽으로 가요 3거리쪽으로 3거리쪽으로 뒤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개인이 죽으면 안되는데 오케이 죽겠다 죽는다 죽었다 어허어 제발 베인 살았어 살았어 리본온다 올라와 저거 어디가지 리본 제드쪽으로 가거든요 네 제비야 안돼 야 빼 빼 빼 빼 뒤쪽으로 뒤쪽으로 그쪽 리본인데 그냥 뒤쪽으로 쭉 빼세요 미드 억제기로 6 잡았으니까 리본이 어디로 갔지? 리본 칼 칼 세우고 어디로 갔어 베인 잡으러 갔네 앞쪽으로 코르키 궁 쓰고 쭉 따라가세요 궁 궁 궁 궁 궁 저 하나 잡을 수 있거든요 리본 없어서 리본 없어서 맞았다 펭귄 쭉 앞으로 코르키 따라가 란두인 란두인 맞았다 란두인 나이스 됐다 아아 강도 못만 했어 이거 그냥 끝내면 돼요 아니다 안전하게 아래꺼 까져 어? 리본 봐줘 리본 2분만 봐요 15초 어때 빼요? 네 잠깐 빼요, 저 탭 좀 눌러봐 주세요 저 얼마나 남았나 둘 2분, Q 좀 치지 마시고 자기 컨트롤 믿었구만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이 뭐이 나도 봐 야 이거 때려야겠다 아 베이님도 저거 깊게 돌려야겠네 아 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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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탑을 안 보내고 정글을 보낸게 좋은 선택이었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롤이 꺼졌어 아 이런 더러운 게임 마음 게임 감사합니다 아 문도 정글 괜찮네요 생각보다 네 좋아요 뱅킹도 좋고 초반에 좀 정글 두기가 힘든게 문제인데 네 지금 방금 지켜보셨는데 뭐가 좀 부족했나요 어 Q를 조금 네 천천히 천천히 그러니까 평소 던지는 타이밍보다 천천히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저기 막 무빙을 해요 피라피하려고 네 그러면은 더 맞추기가 쉬워져요 아 좀 천천히 날려서 헉 21점 찼네 감사합니다 아 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네? 하고 싶은 말 시청자분들이나 붕월양님 그냥 시청.. 시청자분들한테 네 시청자들이 그냥 하는 말들을 그냥 너무 의식하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하라 네 자기 원하는대로 아 너무 이제 휘둘리지 말고 원하는대로 시청자들한테 안 휘둘리고 휘둘리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럼 떨어지지 않을까? 네 뭐 나중에 후회는 안하잖아요 시청자들이 막 훈.. 훈수해서 그대로 해서 떨어졌다 이런 것보다 그냥 내 실력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거죠 그때 들었더라면 그때 들었더라면 올라갔을텐데 이런게 있잖아 또 그것 때문에 자꾸 아 이거 저거 맞는 말 같은데 저거 맞는 말 같은데 아닌가 맞는 말 같은데 그런 느낌이라 뒤늦은 후회가 언제든지 후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맞아 너무 휘둘려 요즘에 너무 요즘 들어서 더 휘둘려요 자신이 없으니까 요새 이랬다 저랬다 계속 하시니까 시청자들 한 명의 말은 듣는건 좋은데 네 여러 명의 뜻이 다 다르니까 그게 왔다갔다 해요 봉원장님이 그러면서 한 명만 한 명만 들어야겠다 한 명만 다음부터 한 명을 정해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다 다 벙어리 시키고 네 얼려버리시고 그분 매니저 준 다음에 그분 하는 말만 매니저 채팅하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챔스도 두번이 나와가지고 역시 가르치는게 틀리네요 약간은 좀 시크하긴 했지만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아 굉장히 냉정하게 얼굴도 하얗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굴 안하얘요? 얼굴 하얘요? 무시 아니에요 아 흑형이에요? 네 얼굴 하얗게 생겼는데 이상하다 그럼 약간 필리핀 그쪽 느낌인가 목소리가 네 그쪽이에요? 네 조금 그런쪽이에요 아 그쪽이구나 그쪽도 이런 목소리 나오거든 아무튼 여자친구도 있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가르쳐주셔서 아 이거 또 배우는게 효과가 있네 정글은 효과가 있네 다른 나이는 필요가 없는데 정글은 좀 운영하는게 중요해서 실력 피지컬보다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퀵배 들었으니까 뭐 부족하지만 그거라도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네 다음에 또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강등위기때마다 한번씩 찾아볼게요 네 저기 황선생하고 같이 스물세살이라고 스물둘이요 스물둘 역시 어린애들이 게임을 잘하는건가 삼십대선생은 없는것인가 아 여다선생은 없는것인가 감사합니다 30대 저 아는 형 계세요 아 형님 계세요 아 예 아 누님 없나요 누님 아 누님이요 누님은 음 누님은 없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 필요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하하핫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22일 Herman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